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최근 미스트로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13살의 정동원군이 부른 보릿고개란 노래였습니다. 아야 띄지 말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주린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곤목 피해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스름 잃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습니다. 13살의 가수가 보릿고개를 체험하였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에 몰입해서 부를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연예인들은 대부분 즐거워했습니다. 젊은 연예인들은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보릿고개를 직접 불렀던 진성씨였습니다. 가수 진성씨. 그는 1960년생으로 전북 부안군 출신입니다. 다른 젊은 연예인들은 호두다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했지만 진성씨만 물걸음에 쳐다보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이 텔레비전에 비췄습니다. 제 생각에 그날 참석한 여러 연예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은 원래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진성씨 뿐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릿고개는 가을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햇보리가 아직 식량으로 쓰기엔 여물기 전에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던 5월달과 6월달의 충궁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보릿고개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대장정을 성공시키기 전에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의 일상적인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릿고개 세대가 보는 4.15 총선입니다. 오늘날 집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겠지만 70대의 아버지와 분간 40대의 아들은 정치 문제만 나오면 다투게 됩니다. 60대에 접어드는 어머니와 30대 딸도 티극태극 다투게 됩니다. 유독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 특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70대와 40대 사이의 갈등 60대와 30대 사이의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와 40대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진보색제가 강한 좌파색제가 강한 그런 여당을 지지하고 대개 60대와 70대 가운데서는 대부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색제가 짙던 그런 정당을 지지합니다. 여기다가 50대는 586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들 가운데선 젊은 날의 생각과 직접 사회에 뛰어들어서 활동하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꽤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집을 보더라도 보수적인 부모와 진보적인 자식들 사이에 정치 현안을 두고 갈등을 뱉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고민은 저의 연배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위인 나이 드신 세대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586세대를 살짝 벗어난 세대지만 남도의 소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을 상당 부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둔 탓에 집안이 아주 가난했던 것은 아니지만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 가난했던 시절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이든 사람들을 비꼬는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세대들은 젊은이들이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온 날들의 짙은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지금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라가 가다가는 나라가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어서 자유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들이 한 걱정은 지난 3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논 다음에 더욱더 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든 세대 가운데서는 문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릿고개 세대들의 걱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보릿고개 세대의 걱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타당하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는 걱정이 그냥 기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 정책 좌파 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좌파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좌파 정책의 뚜렷한 특징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을 동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좌파 정책의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높은 세금이 일상화되면서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이고 국가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어가게 될 것이고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연금이 크게 삭감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폭락한 주택이나 기업들의 헐값으로 중국 자본들에 의해서 매입되어서 궁극적으로 나라의 경제주권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젊은이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그런 면박을 주기 쉽죠. 보릿고개 세대들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젊은이들은 훗날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30대와 40대 가운데서도 반듯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괴뚤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체험해 보지 않고서라도 좌편향적인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젊은 분들도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세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해지면 대단히 비참해집니다. 부모들은 가난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짜와 좌파 정책이 조합되어서 어우러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좌파 정책으로 경제가 부활하거나 회생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례로 보나 이론적 그런 토대로 보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1981년에 그리스를 보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가던 그리스가 1981년도에 좌파 정치인인 안드레이 파판드레오. 1919년생이고 1996년에 죽었습니다. 안드레이 파판드레오라는 좌파 정치인에 의해서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좌파 정책으로 나라의 방향에 순해되는 그런 시절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난해지면 비참해집니다. 자유를 잃으면 또한 비참해집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기 전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30대건 40대건 50대건 간에 지혜로운 자의 그런 대열에 들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